사무라이요? 아니죠 자 서울행기차를 타겠습니다 서울행기차 자 이거 이제는 숲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4149 가자 길 민우님 전상오빠 서우세요 마하 자 서울행기차를 빨발빨 자 4149 크게 아씨 아이고 상복 최고의 아빠 많이 손목 터지고 못 터진다 맥스저라 야 서울은 근데 맥스가 안 터지나 아 아 뭔데 아 터지는 건 뭘 줄여야 되는데 터지는 건 뭘 줄여야 되는데 왜 이런맛을 줄여야 되는데 왜 이런맛을 줄여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자, 한 번만 더 가자 물 잃고 받을게요 물 올려주세요 안뇽 김정현 오빠 김딸금한 오빠 어서오세요 마모스에서 먹었으면 마모스로 다시 생겨주세요 안뇽 자, 일렬 조포 자, 일렬 조포 조포 자, 더 나와야죠 조포 자, 올라와 그렇지 빠샤 크게 구글 빠샤 운빠야 얼굴 수가 짱나와라 자, 이거 더 나올 수 있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깨구티비님 어서오세요 가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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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샤 야, 오빠야 제발 나와라 자, 크다 오빠 야, 오빠 얼굴이 안 나오는데 야, 씨 제발 오빠 얼굴 제발 오빠 아유 이야, 그렇지만 자, 존필라 끝나기 맞았죠 자, 1층 라이스 갖고와 자, 그리 아유, 울어보지마 자, 울어보지마 오빠 오빠 야, 씨 이 곰을 주네 야, 씨 야, 13층 야, 학녀빠들 바로 이런 겁니다 야, 느낌 있을 때 방종 안 하잖아